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유전 특강이라는 강좌를 통해서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자, 이제부터 유전에 관련된 특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유전이라고 하는 이 단원이 수능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강좌 안에서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 강좌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유전이라고 얘기해서 생명과학의 강좌는 총 20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이 20문제 안에 유전이 아닌 문제를 비유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비유전의 문제가 14문제 있습니다. 이 14문제는요. 배점이 총 35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년에 수능 문제도 35점이었고 이번에 치렀던 6월 평가원의 문제에서도 35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유전 강좌는 도대체 몇 점이고 어떤 부분이 있느냐? 유전은 총 6문제가 있는데요. 이 6문제가 모두 무서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가장 간단하게 첫 번째로는 세포주기 또는 세포분열이라고 불려지는 이 단원이 있는데 저 그냥 세포주기라고 간략하게 쓸게요. 세포주기라고 얘기하는 부분 안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세 문제가 출제될 때 기본적인 모습이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뭐 예전까지는요. 이렇게 세 문제가 정말 무난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든 1학년이었든 아니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를 굳이 막 열심히 유전해 힘들게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어떤 문제가 달라졌냐면 세포주기 문제 중에 두 문제는 무난하고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되지만 마지막에 이 한 문제가 골치가 아파요. 엄청나게 난이도가 나날이 탁월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주기 문제 중에서도 즉, 비유전 14문제 35점 그리고 세포주기 문제, 이 세포주기 문제에 있었던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총 3문제가 가지고 있던 배점이요. 자, 7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치면 전체 35점에다가 7점을 더하면 42점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유전하면 많은 학생들이 와, 유전은 이런 거 진짜 어렵다던데? 라고 얘기해서 소위 말하는 킬러라고 불려지는 파트가 있어요. 이 킬러 파트에는 무엇부터 얘기할까요? 혹시 가계도라고 들어봤나요? 가계도 유전, 즉, 가계도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돌연변이, 소위 말하는 사람이 유전병이라고 해서 감수분열의 돌연변이 또는 요즘에는 중복이나 결실, 온갖 돌연변이들이 되게 다양하게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병 문제도 어렵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해서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자, 단일인자와 다인자가 들어있는 이와 같은 문제 이 한 문제가 자,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어서 총 킬러 파트에 배정되어 있는 이 점수는 8점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합쳐서 점수는 35점에다가 자, 그 다음에 7점 그리고 8점이라고 얘기하는 점수까지 이렇게 배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전에 관련된 유전 특강이다 보니까 유전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을 잘 먼저 체크를 해놔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뒤쪽에 있는 등극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등극컷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나요? 이 등극컷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봐봅시다. 먼저 보면은요. 만점을 50점 만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 왜 옆에 표준 점수라고 얘기하는 게 있나요? 이 표준 점수가 바로 곧장 그 시험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이 50점, 생명과학이 50점이나 생명과학 수의 50점이나 근데 어느 시험이 더 어려웠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시험에 도전했던 아이들에게 표준 점수, 점수가 더 많이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50점 만점 밑에 1등급컷이 보이는데요. 1등급컷이 작년에 수능은 42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수능 시험이 정말 어려웠던 생명과학 시험으로 유명하거든요. 어떤 형태였냐면 유전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쪽으로 와 볼까요? 유전 문제라고 얘기해서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를 아, 선생님 제가요. 킬러 문제를요.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유전 문제 중에 몇 문제를 틀렸나요? 절반을 틀린 거죠. 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마음이 얼마나 덜컥 내려앉았을까? 내가 유전 문제 중에 절반을 틀렸으니까 말이야. 그러니 시험장에 나올 때 정말 터덜터덜하고 이렇게 기운이 쭉 빠진 채로 나온 시험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로 이와 같은 킬러 유전의 하나, 둘, 세 개를 다 틀렸던 아이는 몇 점이 감점이 됐을까? 8점이 감점이 됐겠죠. 8점이 감점이 됐는데 결국 등급을 받았던 건 1등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선생님, 그러면 우와! 킬러 파티의 유전은 다 틀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아, 킬러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이 킬러 문제가 다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다 맞춰야 된다는 걸까요? 세포주기에 있었던 하나, 하나, 하나 소위 말해서 세포주기에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사실 이 1등급을 결정지었던 이 포인트는 누구였을까요? 세포주기에 있었던 이 한 문제 이 문제이지 않았을까요? 어떤 친구 중에서는 이 셋 다 틀리고 얘도 틀렸다라고 하면 1등급이 아니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 중에 이 셋 다 틀리고 얘는 맞았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기초가 탄탄하고 기본이 탄탄하고 세포주기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영역에서는 모두를 꽉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웠긴 하지만 1등급이 되었겠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의 지금 강의에, 선생님의 스타일에, 선생님 강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항상 어려워지고 쉬워질 수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요. 꼭 비단 기초, 우리 수능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내신도 마찬가지죠. 내신도 학교 선생님이 당연히 이 시험에 아 조금 더 어렵게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두가 대부분 기초 문제 안에서 의미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2학년도 수능 문제에 있었던 방금 그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가계도라고 하는 문제예요. 정답률은 얼마일까요? 20%, 20% 자 옆에 17번의 문제, 돌연변이 문제, 정답률은 23% 마지막으로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했던 문제, 이 문제의 정답률은 20%죠. 저와 함께 방금 봤던, 분홍색으로 봤던 킬러 파트의 가계도 그리고 사람의 유전병,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셋 다 다 틀렸다 라고 할지라도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세포 주기 문제입니다. 세포 주기 문제, 나날이 점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했던 이 세포 주기 문제라는 거죠. 이 세포 주기 문제의 정답률이 33% 자 이제 우리 강조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요 세포 주기를 되게 열심히 수업할 겁니다. 세포 주기를 엄청 강조를 할 거고요. 세포 주기 안에 서 있는 온갖 내용들을 너넨 이걸 되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교육을, 이런 선생님이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아유 선생님 감수 분열이랑 체세포 분열이랑 세포 주기 그거 뭐 그렇게 어렵다고 계속 강조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강좌는요 수능을 준비하는 가장 최고 난이도의 강좌가 아니잖아요. 기본이자 기초이자 유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닦아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었을 때는 전 저와 함께 인연이 닿았던 아이들은 세포 주기에 어떤 파트의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맞출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강좌여야만 강좌여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력이어야지만 시험이 쉽든 어렵든 여러분들은 1등급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약속하는 건 다른 부분들 먼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세포 주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남아있는 이 세 번째 있었던 이 세포 주기의 문제는 최근에 있었던 지금 저 문제 풀 거예요. 지금 이 강좌가 아주 쉬운 강좌이긴 하지만 아주 쉬운 강좌에서부터 시작하되 마지막의 끝은 세포 주기의 마지막 끝은 여기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문제만큼은 무조건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강좌가 아무리 쉽고 편안한 강좌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세포 주기의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는 풀어놔야지만이 너를 어디다 내보내도 유전에 이제 그 다음을 쌓아도 된다. 왜냐하면 기초가 됐으니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을 쌓아 올려도 된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선생님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강좌는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6월 평가원, 최근에 있었던 6월 평가원의 모습도 잠깐 한번 보여줄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돌연변이 문제 위쪽 보니까 6월 평가원 현 고3들입니다. 현 고3들이 역시나 이 문제도 세포 주기 문제이고 이 문제 역시나 세포 주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유추하는 것이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선생님이랑 이 강좌 안에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강좌 안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체판을 지워가며 이 강좌에 대한 특성을 알려주도록 할게. 자, 선생님 강좌에 대한 특징은 두 번째 강좌 특징 자, 기본적으로 개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요. 단원별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포 주기 그리고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개념 수업을 절반합니다. 개념 수업은 50% 이루어져요. 개념 수업을 하는데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이런 용어들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라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되 저는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기출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풀이가 50% 정도 되는데 세포 주기 세포 분열에 관련돼서는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난이도를 1부터 10까지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1부터 10까지, 10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1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강좌 안에서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이지만 모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세포 주기 세포 분열 강좌이기 때문에 제가 풀어주는 난이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난이도를 풀어줄 생각이냐 난이도 7이나 8 정도 난이도까지 8 정도 난이도까지 라고 얘기한다면 웬만한 수능 기출 문제라던가 평가원 문제에 나왔던 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까지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또 두 번째는요. 단원의 다른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다른 부분은 그 다음으로 이뤄지는 것이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해서 사람의 유전 안에는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그리고 가계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주면 먼저 선생님은 단일인자 유전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 여러분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은요 배우는 데 되게 힘들어합니다. 내용이 완전히 생소하거든요. 그러니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의 수업은 개념에 집중할 것입니다. 개념을 최대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의 80%를 집중할 것이고 거기에 문제를 20% 풀어내면서 자, 기본적으로 단일인자와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아, 단일인자 유전은 이렇고 다인자 유전은 이렇대 그리고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은 이런 문제를 아직 내가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의 유형이 단일인자고 다인자 유형이래 라고 하는 거 이 정도까지 선생님이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은요. 가계도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가계도는 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계도라고 얘기하면 아, 가계도는 맨날 누구나 다 어렵다라고 하던데 가계도를 어떻게 풀지? 그래서 가계도에 관련된 건 사실 개념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계도는 일단 개념적인 부분은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에 맞춰서 난이도별로 가계도의 기초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가계도는 가계도를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자신감을 얻는 거 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가계도에 대한 부분은 기초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가계도의 간단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 정돈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하나 여기에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전병 역시나 선생님 위에다가 사람의 유전 또는 사람의 유전병 이라고 얘기하는 돌연변이 자, 이 돌연변이는요 세포 주기를 하면서도 간단하게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2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단일인자라고 하는 말 다인자 그리고 돌연변이 중에서도 각각의 돌연변이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에 좀 더 많이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쪽에 있었던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세포 주기 세포 주기를 다 맞춰야 1등급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조 안에서는 이 강조 안에서는 세포 주기 안에 들어있던 난이도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를 꽤 많이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가계도 기초편 가계도에 대해서 전혀 제가 가계도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는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가계도 기초를 통해서 아, 가계도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겁내지 않을 정도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좌명이 자, 보시다시피 자, 떠먹여주는 유전입니다 그죠? 떠먹여주는 유전 그리고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이에요 그래서 이 강좌명에 걸맞게끔 선생님이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잘 풀어나가는 유전 특강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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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